한국국토정보공사 광고 화이트 사진 항상 이렇게 광고 촬영할 때마다 팬사인회 나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항상 긴든해요 안 오시면 어쩌나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Q. QQ라는 브랜드의 제가 모델이 되었는데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옷이 너무 예뻐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고, 저도 평상시에 정말 즐겨 입는 브랜드가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플라이크 에스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 가행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